3루스가 대시해보지만 좋은 코스와 빠른발로 세이브이 되었습니다. 주자 띕니다. 코스의 빠른 통구. 빠른발과 멋진 헤드 버트 슬라이딩으로 스틸에 성공하는 안재영 선수입니다. 입당 1루스 정면 안전하게 포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잡아당긴 볼. 3루 주자를 한번 보고 1루로 성공하는데 타자 주자에게 안해도 되는 태그를 하는 사이 빠른발로 선치 특정을 하는 안재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홈벌로 다시 주자를 내보냅니다. 입당. 유격수가 대시하여 간신히 잡아 빠른 송구를 내보지만 아쉽게도 세이브이 됩니다. 눈에 안으로 기록됩니다. 아 힙바이 피츠로 다시 주자를 내보냅니다. 유당. 볼을 한번 떨어뜨렸지만 다시 빠른 온도 피스로 프리아웃을 만듭니다. 알룩의 선발 투수는 꼬시는 볼을 던지는 41년생 정대욱 선수입니다. 타석엔 1번 윤병선 타자입니다. 히트. 바깥쪽 꼬시는 볼에 센터로 가볍게 밀어 중결한 타를 만드는 윤병선 선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가 눈에 보이는 볼을 참지 못하고 때려 중쿨로 원아웃이 됩니다. 주자 띕니다. 이누 송구. 아 바운드볼을 놓쳐 볼이 빠집니다. 그 틈을 타 누구라 뛰어 슬라이딩으로 3루 스틸에 성공하는 윤병선 선수입니다. 바깥쪽 누린볼에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좀 멀지 않았냐 항의를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다음 타자도 힘껏 때렸지만. 펜스 앞에서 충불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아 이게 티가 좋아. 네. 너누 피트 볼. 포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9번 이지훈 선수의 타석. 놓치지마 놓치지마.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뚝 떨어지는 포크볼로 삼진을 잡는 김용욱 투수입니다. 첫 타석. 기습 번트의 안재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받아쳤지만. 줌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4번 최동혁 선수의 타석으로 EMR이 시작됩니다. 아우트 꼬시는 볼에. 뚝불로. 아. 낙부 지점 미스로 볼을 놓치고 맙니다. 5월 2루타로 기록이 됩니다. 아우트 볼을 힘껏 때렸지만. 줌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7번 정명규 선수의 타석. 주작됩니다. 히트. 잘 때린 센터 방향의 볼이. 중견수의 넓은 수비에 잡혀 투아웃이 되고. 빠른 송구도 1위에서 아웃이 되어 쓰리아웃이 되고. 춘플병살로 기록이 됩니다. 정대우. 정대우. 아우트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갑자기 빠른 페스트볼로 강약을 조절해가며 삼진을 잡는. 노련한 김용욱 투수입니다. 86년 휘문고 선출. 황상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깔끔한 자전환타를 만드는. 붕산의 황상우 선수와 이름이 같은. 알룩의 황상우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더블 찬스. 삼루가 잡아 1위 송구. 아웃. 그리고 1위 송구. 세이비됩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위 송구. 애매한데요. 아 거의 동시라 심판님 마음이겠는데요. 알루게트수가 80년 강내역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어우 빠른 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뜨 꽉 찬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웃뜨 꽉 찬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는 강내역 투수입니다. 이야 멋진 투수의 등장인데요. 9번 투수 김용욱 선수의 타석. 인코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웃뜨 슬라이더의 핫스윙을 유도하며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 땅. 이루수 정면. 안전하게 포구하여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정유환 선수의 타석으로 4회초로 시작합니다. 높은 볼을 잡아당겨 좌전한타로 일루의 질로 합니다. 7번 김동석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트를 가볍게 밀어쳐 중전한타를 만드는 김동석 선수입니다. 9번 신혜성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삼루로 송구하여 안전하게 아웃카운트 하나를 만듭니다. 주자 1,2의 위기를 끊어야 하는 김용욱 투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주자 띕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더블 스틸로 주자 2,3루가 됩니다. 스윙 삼진. 눈높이 아웃 패스트 볼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나가고 맙니다. 3루 강습. 아 몸을 바짝 낮춰. 확실하게 포구하여 삼땅으로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4회에도 올라온 강내역 투수입니다. 비껴 맞은 볼. 애매합니다. 유격수가 끝까지 쫓아가 잡으며 원아웃을 만듭니다. 잡아당긴 볼. 부드러운 포그룹 볼을 잡아 송구하여 투아웃을 만듭니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렛을 주었지만 다음 타자를 삽땅으로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바운드 볼. 투수와 유격수 모두 한 끗 차이로 볼을 놓치는 중전 안타의 정정환 선수입니다. 어려운 볼을 골라내며 볼렛으로 출루하는 황상호 선출입니다. 투자 1,2루의 찬스에 77년 중앙곤 앞을 조규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를 퍼올렸는데 파울인가요. 안전하게 잡아 원아웃입니다. 86년 유신고 선출 김정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를 밀었는데 백핸드로 잡아 1토스 투아웃. 그리고 루 송구. 아 송구 불안으로 볼을 놓친 사이 주자가 들어와 점수를 허용하고 받아주자는 3루까지 진로합니다. 거기에 데드볼까지 주고 맙니다. 주자 띕니다. 아 주자가 멈춰 다시 1루로 돌아갑니다. 3루 주자를 보는데 아 3루 주자가 홈베이스를 밟기 전에 먼저 태그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첫 타자를 폴렛으로 내보내고 7번 정명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1 스트라이크 스윙 2 스트라이크 스윙 3진 스윙 1 스트라이크 스윙 2 스트라이크 스윙 3진 완전히 빠지는 볼에도 배트가 따라 나가 3진을 당하고 볼을 놓친 사이 주자가 2루까지 진로합니다. 9번 이상욱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를 그냥 지켜봅니다. 다시 지켜봅니다. 스윙 3진 인코스 볼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나가 3진으로 3아웃이 됩니다. 세타자 연속 3진이라 완전 멋진데요. 헌터스의 투수가 95년 한종창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히트 아우트를 밀어 중전한 탈을 만드는 김동석 선수입니다. 8번 신혜성 선수의 타석 아우트를 잡아당겨 깔끔한 중전한 탈을 만드는 신혜성 선수입니다. 연속 한 탈을 맞자 투수를 80년 윤병선 선수로 교체하는 헌터스 팀입니다. 잡아당긴 볼 1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탈을 몰래 수로 주고 2번 정정한 선수의 타석입니다. 비껴 맞은 볼 3루수가 쫓아갑니다. 자리를 못 잡았는데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빠른 네스트 플레이로 베이스를 밟아 1루 주자를 포스아웃시키고 3루 주자를 태그하여 너블 아웃을 시킵니다. 지하 6회말 선두타자는 윤병선 선수입니다 히트! 아우트를 잡아당겼는데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4팔년 안재현 선수로 교체하는 알록팀입니다 3번 정일현 선수의 타석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우트를 밀어쳤지만 입당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볼렛을 주고 4번 조규준 선수의 중전 안타에 투자 1,2,2가 됩니다 아! 다시 볼렛을 주고 엉덩이까지 맞추고 맙니다 엉덩이 터질 것 같은데요 밀어내기로 1점을 주고 맙니다 그러자 투수를 교체하는 헌터스 팀입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맙니다 또 한 점을 밀어내기로 주고 맙니다 8번 신혜성 선수의 타석 4 높이 뜬 볼 인필트 플라이로 원아웃이 됩니다 9번 이지훈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다이빙 캐치를 스토하였지만 벗어나고 유격수가 잡아선고하였지만 세입이 됩니다 1루를 안 보고 1루로 바로 던졌으면 아웃도 가능했을 텐데 매우 아쉬워하는 3루수와 유격수입니다 1번 안재영 선수의 타석 투수 장면 아 볼을 놓쳤는데 1루수가 헌더토스 아웃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헌터스의 킥스톤 컨비입니다 도땅 2번엔 투수가 잡아 송구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헌터스의 마지막 공격에 최동혁 선수의 타석입니다 두 땅 안전하게 잡아 송구하여 1아웃을 만듭니다 6번 김상훈 선수가 5개 들어옵니다 밀린 타구가 좋은 코스의 자안이 됩니다 아쉬워하며 1루를 노려보는 안재영 투수입니다 7번 정명규 선수의 타석 아웃득 꽉 찬 원트라이크 같은 코스 원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3진 세계의 아웃 패트볼으로 3진을 잡는 안재영 투수입니다 왠지 마지막일 것 같은 김강희 선수의 타석입니다 투수 정면 투수 직선타로 3아웃이 되며 알루기 헌터선을 6대0으로 승리하며 16강에 지출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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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냈습니다. 얼른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